가장 신인이죠. 우리 오지택시입니다. 루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개그입니까? 저는 마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분 스타트. 이거 돼요? 나 돼요. 머리 빛이 올라가고 있어요. 머리 빛이. 아니, 만보기처럼 올라가네. 만보기. 재미있어. 만보기. 뭐죠? 안장이네, 다리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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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머, 어머, 뭐 하는 거야? 설마. 어머, 어머. 이거 돼요? 나 돼요. 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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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다음 참가자입니다. 코빅의 터줏대감이죠. 우리 양배찬 씨입니다. 오우. 네. 오, 갑자기. 비주얼은 일단 웃긴데요? 아, 잠깐만요. 오늘 어떤 개그입니까? 저는 뚱뚱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개그 보여드리겠습니다. 1분 스타트. 이거 돼요? 끝입니다! 성공입니다! 성공이에요! 아니, 볼펜이 하나 안 나왔어요! 하나 있어? 하나 있어! 여러분, 이거 돼요! 6개를 좀... 이거 돼요! 나만 돼요! 중요한 건 꼈는데도 안 떨어졌어요! 볼펜이 하나 누락됐어, 누락됐어! 감사합니다! 다음 참가자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코비계의 개그우먼이죠! 이은지 양입니다! 대세!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이은지입니다! 요즘 대세예요! 틀면 나옵니다! 빛이 나, 빛이 나! 오늘 어떤 개그 준비하셨습니까? 이번에는 개그보다는 오늘은 제가 전극연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1분 스타트! 어떻게 해! 남편이 인질로 잡혔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해! 여보, 여보, 제발 살아만 있어! 여보, 제발 살아만 있어! 죽여버리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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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여보! 죽여버리겠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남편은요,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냥, 저를 그냥 인질로 잡아가세요! 제발요, 네? 제발요! 그러면 인질로 바꾼다! 저리 가! 여보, 좀만 참아! 여보, 좀만 참아! 여보, 좀만 참아! 여보, 좀만 참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간지러워! 아우, 간지러워!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요! 아니, 살이 왜 이렇게 빠지냐고! 마음 고생이 심했어, 집에서!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살이 많이 빠졌어! 정신적 스트레스! 이게 납치가 아니라 사람 단지잖아! 아니, 뭐 하는 거지! 아니, 눈을 왜 안 누르고 뭐해! 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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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라고, 이 변신 새끼들아! 눌려! 눌리지 마! 아, 은지 씨! 은지 씨, 제가 구해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인질이 되면 되겠네! 아아! 제가! 그리로 갈게요, 은지 씨! 바꿔요, 간다! 조용히 해! 아아! 이게... 이 개수... 아, 성공입니다! 아, 성공입니다! 이야... 하하하하하하 잠깐만, 잠깐만! 아, 하하하하 다음 참가자입니다! 요즘 SNS에서 난리입니다 댄스 개그의 1인자죠 우리 연혜림 양입니다 추마는 뭐 최고지 오늘 어떤 개그입니까? 저는 클럽에서 맘에 드는 남자를 만났을 때 12시, 6시 차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맘에 드는 남자를 만났을 때 1분 스타트 12시 오, 좋다 오, 맘에 드는 남자가 봐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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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예요? 저기요! 네? 제가 그쪽한테 빠진 것 같거든요 그쪽한테 빠지세요 저기요! 혹시 도둑이세요? 네, 아닌데요? 그쪽이 제 마음을 훔쳐갔잖아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 개깍치네 6시! 아니, 새벽이 됐어요 취했어, 취했어 취했어, 취했어 끝났어, 끝났어 완전 취했어 얘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취했어, 취했어 쟤도 나쁘지 않은데? 저기요! 왜? 혹시 도둑이세요?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있어요 이거 있어요 자, 성공입니다 양배차 콜라보! 자, 다음 참가자입니다 양아치 개그의 1인자죠 우리 김승진 씨입니다 봐야지 이건 봐야지 이건 봐야지 안녕하세요 대세, 대세 헌팅포차가 있죠 그 헌팅포차에서 억지로 일을 하는 알바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분! 스타트 아, 예야 많이 돌았네, 많이 돌았어 야, 오늘 먹고 죽어, 그냥 아, 진짜 아, 예야, 예야, 예야 아, 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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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야 양아치 알바 아, 예야, 아, 예야 야, 알바 아, 예야, 예야, 예야 아, 예야, 예야 아, 예야 알바! 아, 예야 예야 야 야 야 아르바이 아, 야 일로 와봐 야 일로 와봐 와바 아어마 아니야? 아어 파 병신 아 웃기다. 벨룰루요. 내 알바야? 이름이? 뭐야? 뭐 깡패야 뭐야? 아 시동시동. 깡패요? 깡패 납시였네. 이 동네 좀 놀아? 나도 좀 놀았는데 같이 놀까? 너 이 동네 경호 형 알아? 내가 박경호야. 그래서 뭐. 벨 누르라고 한 게 내가 뭐. 벨 눌렀잖아. 눌렀잖아. 나 눌렀잖아. 아 나 진짜. 어이없는 새끼네 이거 진짜. 그게 아니라 벨. 눌렀잖아. 그러니까 눌렀잖아. 이름이 있는데. 눌렀잖아.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거냐. 진짜 어이없는 새끼 이거 진짜. 웃어? 개념이 없어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진짜. 웃어? 아. 야. 오늘 내 생일이니까 술이나 갖고 와. 무슨 생일을 혼자 하고 있어. 아 양아치 새끼처럼 진짜. 야 술이나 한 잔 드릴게요 내가. 미안해요 형님. 내가 형님 몰라봤어요. 미안해요. 한 잔 드릴게요 형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드려요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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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드립니다 형님. 되게 축하드립니다. 한 병 다 드셨네요. 우리 형님. 아 이거 어떻게 또 드릴까? 어떻게 어떻게. 야. 됐고 맥주 나왔고. 착해. 착하네. 야 줘. 내가 한잔 줄게. 야. 야 말리지 마. 야. 뭐 하는 거야. 야 팔은 자존심이다 이거. 야 내 거 보기 싫으니까 꺼져. 화났다 화났다. 생일이야? 생일이냐고. 생일빵이야 생일빵. 축하해. 형님 축하합니다 형님. 축하해요 그래요. 축하해. 아 나 진짜. 어디 갔냐. 새로 어떻게 하리냐 진짜. 야 나와. 야 나와. 형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형님. 여기 서비스. 여기 서비스. 형님. 형님 생일 생일 생일. 자 성공입니다. 야 역시 대세는 달라요. 헌팅하러 강남 클럽에 간 강남 여자가 12시 3시 6시 춤이 시간대별로 변화합니다.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약간 뭐 술을 먹고 변하는 거죠? 네 그럼요. 술 취해가는 모습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스타트. 다시 shut up. 12시. 12시 11시 12시. 털락칼락. 연애림. 약간 물색한다. 물색한다. 너무 예쁘다. 14시. 15시 13시. 오, 격해졌다, 격해졌다. 올라왔어, 핀이 올라왔어. 맥주 두 겹 넣었어. 오빠, 다 자취하는데. 저 결혼했어요. 뭐야. 결혼했대. 왜, 왜, 왜. 오빠, 나 자취하고 잘 취하는데. 집에 장모님 와 계세요.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오늘 홍대 갈 걸 그랬나? 아이씨. 완전 취했다, 완전 취했다. 6시. 6시 갑니다. 술이 골 왔어요. 나이 했다, 오늘 주민아 수상했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니. 어머, 저게 뭐야? 독일 댄스야, 독일 댄스. 자, 다시 12시. 12시. 예쁘다. 6시. 6시. 자, 성공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 연예림 씨. 은지 씨도 약간 춤하면 안 빠지나요? 아유, 최고지. 그러면 제가 예림 씨가 한 개그에 조금 얹어서 저는 클럽에서 매칭이 돼서 호프집 가서 감자튀김 먹는 모습을 갖고 왔어요. 호프집을 이제 간 거예요, 매칭이 돼서. 네, 이제 매칭이 됐어요. 펀팅이 돼서. 죄송한데 저 틴트 조금만 바를게요. 아, 진짜요? 어떻게 됐나요? 근처 사시는 것 같아요. 감자튀김 맛있겠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묻을까 봐. 묻을까 봐, 이게. 묻을까 봐. 어쨌든 우리 연예림 씨 성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진짜. 선후배가 만났습니다. 우리 강재진 씨와 박경호 씨입니다. 두 분은 오늘 어떤 개그를 좀 준비하셨는지요? 저희는 유도를 그냥 유도가 아닌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유도 보이즈예요. 네, 유도 보이즈. 자, 갑니다. 1분 스타트. 야, 이거 내 우위야. 찌찌. 아니, 내 거를... 아니, 내 걸 왜 먹는 거야, 도대체? 아니, 왜 내 우위를... 내 걸 왜 먹어, 인마! 어? 샴푸통입니다. 찌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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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라고. 찌찌! 한 번 더 해. 찌찌! 찌찌! 나 두 번 해가지고 지금 피곤해하니까 지금 잘할게. 나 깨우지 말았어? 찌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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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 female 팬들과 가능성이 één스 alboisation 찌찌! 성공입니다! 찌찌! 찌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